성수대로에서 특별히 마련한 선거 특집 방송 경이로운 선거 1부 경이로운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경이로운 인터뷰의 주인공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정치인입니다. 이건 괴짜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뭐라고 할까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얄미워 죽겠을 그런 사람입니다. 당에 유일하게 한 석 있는 의석을 반납하고라도 서울시장에 꼭 나가겠다. 그러면서도 나의 이득을 위해서 서울시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런 궤변 논자 조정훈 후보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 멘트가 굉장히 날카롭네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나저나 왜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무섭게 앉아 계십니까. 이거 참 나 진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계속 할 때마다 하는데 여기서 빨간색을 만날 줄이에요. 저는 원래 빨갱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제 정체성이에요. 찐? 네. 찐. 그런데 이제 경이로운 소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카운터스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카운터스가 악귀를 잡는 그런 특별한 선택된 존재들이에요. 저를 잡으러 오셨나요 오늘? 아니죠. 이 주변에 이렇게 줄을 대고 있는 악귀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밥 먹자고 그러고 커피 마시자고 그러면서 은근히 조 의원을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악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악귀도 소탕해 드리려고 제가 카운터스의 복장입니다. 이건 카운터스 복장입니다. 경이로운 선거는 절대로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김성수를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나. 신혜파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도 한때 일본을 싫어해가지고 일식을 안 먹은 적도 있었어요. 우리 조정은 후보님인데 언제 의원직을 팍 차고 나오시나요? 그 3월 8일이 아마 마감입니다. 3월 8일. 3월 8일. 공직자 선거를 위해서 참 재밌는 게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를 나가려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시장직을 나가려면 상실해야 됩니다. 장관될 때도 상실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러죠?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만들어준 거겠죠. 국회의원이 시장 나가는 경우보다 대통령 선거 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런가요? 국회의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유일한 원내 의원이잖아요. 시대전환에. 그것도 뭐 본인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야구로 치면 포볼 진로 했다고 그럴까? 포볼로 진로. 야, 그것만 해도 포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실은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분하는 눈을 키워야 됩니까? 선구안이라고 그러죠? 아유, 뭐 이거 칭찬이신데요. 근데 솔직히 시대전환은 줄을 잘 쓴 거죠. 이런 분위기 있네요, 여기. 좀 웃으면서 웃으면서 하자는 거죠. 실은 제가 공천을 받고 첫 번째 나온 인터넷 방송이 아마 성수대로가 아니었나. 지난번 저쪽에 다른 데서. 그렇죠. 그 스튜디오 좀 이전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전화 한 통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사죄할 겸. 특히 된 다음에. 사죄할 겸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엄청나게 뚜대로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각오를 하고. 일단. 저희 보좌진들이 거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성수님이 지금 단단히 벼러오고 계십니다. 안 된다. 가서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된다. 일단 저는 그 이 부분에 이 오해는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안 온 이유를. 아니요. 안 온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권은희 의원이 갑자기 독대를 해가지고. 네. 야권 후보로. 네. 아, 근데 진짜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 미친듯이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진보진영의 시민들에게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거든요. 조정훈 의원님을 의원님 만들어준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흔히 말하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진영이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드렸는데. 난데없이 권은희랑 독대를 해서. 범야권의 단일화에 참여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막 달리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때부터 막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그렇죠. 저도 제가 지난주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출마 선언을 지난주 일요일 오후 2시에 했는데 국회에서. 월요일 전화가 왔어요. 권은희 의원한테. 저한테 온 것도 아니고 보좌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실은 의원이 남해방 보좌진한테 전화하는 건. 쉽지 않죠. 전화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의원한테 직접 문자를 넣든지 전화에 거는 게 국회 상례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다짜고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동료 의원이 만나러 오겠다는데. 그걸 노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네,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무슨 일로 오셨을까. 그래서 저 방에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을 했습니다. 이제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 국회가 본회의가 뭐라 그럴까. 임시국회. 임시국회 본회의. 본회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바쁘고. 그럼요. 다 봤어요. 국민 내래도 해야 되고. 입법 노동자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로 출석에 결석은 안 된다. 이렇게 2시인데 1시 반에 오셨어요. 1시 반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제 출마 선언한 거 봤고 그날 또 공교롭게도 금태섭 의원이 제3지대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안 대표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당신도 참가 의사가 있냐. 골라를 사라 이거죠. 꼬꼬지하라 이거죠. 그것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짜장면에 강남콩 역할을 해줄 수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나 짜장면에 들어있는 강남콩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약간 있으면 좀 먹음집스럽잖아요. 그렇죠. 아 짜장면에 강남콩 역할을 부탁하는구나. 제가 이제. 아 완두콩. 완두콩. 파란색 완두콩. 작전도 안 되죠. 완두콩. 아 완두콩. 강남콩과 완두콩 논쟁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완두콩.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안철수 대표의 공개적인 제안이냐. 아니면 권은희 의원이 저를 그냥 떠보러 온 거냐. 애돌려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좀 전 정치 담백하게 하고 싶은 사람인데 공개적으로 좀 알려달라. 알았다. 라고 해서 이제 둘 다 이제 본회의장으로 가는데 본회의장으로 가는 도중에 기사가 났어요. 조정은 안철수 권은희 단독 회동. 이거는 미리 깔아 놓은 거야. 그렇죠? 언론 플레이 하려고 몰아가려고 깔아 놓은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놀랍고 불쾌했어요. 불쾌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거 우연히 기자를 마주쳤다고 하시는데 본회의장에 오셔서 저한테 해명 비슷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막 기사가 막 단독 기사가 나오고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마침 기자들이 그런 걸 원했는지 정신없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의 방송에 조정은 사퇴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지난주 조정은 사퇴.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투표하기 위해서 줄어서 있는데 뒤에서 이제 의원들께서 조정은 사퇴의 주인공인 조정은이 여기 계시네.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가르마를 타야겠다. 이건 즐길 일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정치라고 하시면서 소위 새로운 정치 제3지대를 국민의힘으로 가는 중간정거장 정도로 쓰려면 반대다. 그때 이렇게 경선하자는 그 조건을 보면 이 경선은 문재인 정부 심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반문재인연대. 그렇죠. 그게 어떻게 새로운 정치고 제3지대입니까?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중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정책과 비전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심판론, 정치선거 하겠다고 하면서 정책과 비전으로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국민의힘과 또 가야 된다. 마이너리그다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 안 껴주니까 일단 마이너리그에서 1등하고 오겠다. 그것도 마이너리그에 있기에는 굉장히 평가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상당한 그런 메이저리그 스타가. 그렇죠. 마이너리그 애들 데리고 야, 우리 한번 여기서 게임 해보고 무조건 내가 이길 거니까. 내가 이따가 혹시라도 서울시 되면 행정부시장 정도 하나 줄게. 뭐 이러려고. 강낭콩이 맞죠? 네. 강낭콩 대달라고. 네. 강낭콩. 아, 완두콩이 맞습니까? 완두콩이 맞습니다. 자꾸 자꾸 제가 완두콩 대달라고 온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좋다. 내가 역제 안하겠다. 진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자. 단, 문재인 정부 심판을 이런 건 빼고 와. 진짜 비전으로 얘기해보자. 저는 솔직히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은 행정과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책을 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좀 이따가 소개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기면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이기면 국민의힘으로 가든지. 알아서 하고. 지려밟고 가시고. 내가 이기면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는 진보진영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그렇죠. 이 조건에 맞으면 하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회신이 없어요. 이게 새정치냐? 그래서 참. 2012년인가요.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를 들고 나왔잖아요. 8년 동안 새정치하다가 그 결정으로 폐업신고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히 폐업신고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짐과 같이 뭔가를 해보자는 순간. 이거는 무슨 뭐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도 아니고. 아예 그 당의 후보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끌어와서 지가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새정치입니까? 또 입당은 안 하고. 야합도 이런 야합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입당을 하시지. 그러니까 솔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간보기에 극치라고나 볼까요? 아니 이게. 바른 집어넣고 싶은데 몸이 다 들어가긴 싫고. 각이 안 나와요. 각이 안 나와요. 옛날 말로 그렇죠? 근데 오늘 각이 안 나와. 자 그래서 이제 조정훈 후보에 대한 오해는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후보는 지금 서울시의 미래를 가져오고 싶은 것이지. 그러니까 진보를 가져오고 싶은 것이지. 지금 뭐 23년간 부산을 회쳐먹으면서 지금 날로 드시고 계신 그런 식의 정치.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막 빵빵 터졌잖아요. 지금 부산 난리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이 가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돈 내고 다니는 도시가 돼버린 거. 그 아름다운 해안들이 그냥 흉물스러운 2중, 3중의 높은 호텔 건물들로 막혀버린 거.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 그들 때문입니다. 23년간 거기를 사실 독재하다시피 한 그 세력들. 그들 때문입니다. 조정훈 의원에 대한 오해는 거둬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런 얘기를 갖다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당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뒤로 해놓을게요. 그건 나중에 대의명분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도 당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 석밖에 없는 그것도 얼마나 참 어렵게 말하는 한 석입니까? 그리고 감사하게 한 9개월 정도 의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마 이걸 자뻑이라고 해도 되는데 세보니까 초선 의원 중에 인터뷰를 가장 많이 한 언론과 의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이 성수대로였죠. 그렇죠. 아마 그 좋은 시작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했고. 저희를 통하면 대로 갈렵니다. 진짜 그렇네요. 대로 갈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이런 사람한테는 열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절대로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셨나.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활 진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념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후배 세대들이 생활 진보. 삶에 있어서의 진보를 이루겠다. 아파트 값도 작고. 미세먼지도 좀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한 역차별도 좀 하고. 기본소득제 같은 것도 좀 만들어내고. 그런 생활 진보가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국회의원 9개월 동안 저는 이제 운전을 혼자 하거든요. 수행이나 보좌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국회를 이제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국회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을 제가 유념히 봅니다. 대부분 이제는 거의 100% 다 생계형 시위예요. 시위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생계형이에요. 이제 정치의 본질이 생계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들도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어쩌면 정치의 본질이고. 이걸 잘하는 게 진보다. 원래 진보 정치라는 게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진보 정치 아닙니까. 보수는 그냥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 본질이 저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민주당 후보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더더욱 아니고. 제가 출마 선언을 했지만 저의 적은 이 양당의 후보들이 아니다. 저는 이 우리 사회를 각자 도생으로 만들고 서로서로를 싸우게 만드는 이 지긋지긋한 시스템이다. 양국화의 문제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책을 던져드리고 싶은 거다. 그래서 정권 심판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쪽 후보 찍으시고 코로나 이후에 서울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진짜로 실질적인 정책을 한번 내놔라 하는 그런 메뉴. 다른 식당의 메뉴가 원하시면 제가 여기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어제도 제가 우상호 후보하고 정책토론회를 했거든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사일제에 대한 얘기를 아마 곧 다른 진보진영 후보들이랑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담론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출마까지 하게 된 이유는 선거라는 게 정치에서 어쩌면 새로운 신인을 세상에 소개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말이 좀 웃기겠지만 선거를 통하지 않고는 선출된 권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다 훌륭한 후보님이고 선배님이지만. 다 훌륭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약간 나 홀로 지배를 약 10년째 보는 느낌이에요. 아하.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나 홀로 지배 좋은 영화죠. 재밌고 애들이랑 볼 수도 있고. 다 좋지는 않아요. 사람들을 너무 폭행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가끔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있어야 재미있긴 하죠. 나 홀로 지배를 10년째 보는 느낌. 우리 정치가 새로운 인물이 그렇게 없을까. 제가 제일 잘나서가 아니라 저 같은 신상품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상도 있고 올드 구상도 있고 재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건 정당과 함께하는 정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1인 정당이라고 말할 때마다 저희 당원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저희 당원들이 거의 8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1인 정당입니까? 8000명한테 허락받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8000명까지 다 물어보진 않았고요. 전국 대표 당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징하고 전국 대표 당원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데 출마하기 전주에 정말 매일같이 밤에 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직은 공공제잖아요. 그럼요. 제가 어디서 투표하면 의원이 투표가 아니라 시대전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했다. 공수출법에 찬성했다. 모에 반대했다. 이건 시대전환 전체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아주 민감한 이슈가 있으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저는 시대전환의 움직임 또 비슷한 처지지만 기본소득당의 움직임들을 보면 이 둘은 너무나 작은 정당인데 제대로 정당 정치를 하더라. 약간 가성비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상대적으로 엄청난 정당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는 부산에 가서 가덕도 신공항 하겠습니다. 이래놓고서는 원내대표는 대구에 가서 거기 공항 못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정당 정치야?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협잡이지. 이런 일들을 국민의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저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론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인간이 많아가지고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는 각양각색의 인간들이 다 있으니까 뒤에서 협잡도 하고 이런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인정.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당론을 모으려고 하고 당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을 못한다고 해도 입법에서 가결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건 인정. 이건 정당 정치의 모습이다. 그런데 노란당은 모르겠어요. 거기는 보면 그냥 노란당이 거기도 보면 당원의 바람이고 뭐고 어떻게 수렴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스타플레이어들 몇이 그냥 당론을 갖다가 다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정말 중요한 정치들을 중요한 결정들을 다 다들 이렇게 당원들 얘기를 듣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당계가 난리가 나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건 토론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수로서 짓누르는 거지. 내가 당권 잡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이러는 거지. 이거는 마치 야 내가 고용했으니까 조용히 해. 계기면 너 당기위원회 보낼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갑이지 뭡니까. 이게 국민의 대표니까. 진짜 그 당의 대표라면 조정은 의원처럼 하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더라도 줌으로 회의하면서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하라고.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것 같다가 마치 조정은 의원 혼자서 다 단독적으로 하고 뒤에 당원들은 마치 들러리 서거나 불만을 갖고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처럼 왜 기사를 쓸까요. 잘 몰라서 그럴 거죠. 그냥 그러려니 짐작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당의 가성비는 중요한 이슈들은 서로 투표한다. 그리고 끝장 토론하고 한 이슈는요. 51대 49가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제일 답답한 얘기죠. 제일 답답했고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서울 후보 나가는 거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건 뭐 훨씬 더 편했고요. 네 편했고. 51대 49가 나와가지고 어떤 거가 51대 49가 나왔어요. 이번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판사 탄핵 판사 탄핵에서 51대 49가 나왔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실은 51대 49가 나오면 거의 반반이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숫자적인 서로가 서로에 대해 굉장히 이제 약간 그 감정이 섞인 토론을 처음 해봤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 민주주의의 이런 거다. 서로 토론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에서 결정이 되면 저는 숙주다. 공공재로서 숙주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정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51%에 투표했습니다. 49%가 다음에는 더 열심히 설득하시고 더 열심히 활동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 가시라. 야 근데 개인 그 조정훈의 의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한 표 했죠. 저도 한 표 해야죠. 그건 뭐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저쪽으로 갔으면 저기가 50이 됐을 거 아닙니까. 뭐 제 투표도 비밀 투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시는구나. 대신 나도 안 걸려들어요. 국회의원 하면서 좀 늘었나요. 많이 드셨는데. 안 걸려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하는 거고 이번에도 정말 당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제고 방금과 같은 의원 때문에 선거하자. 그리고 우리 얘기를 마음껏 던지자. 단 저는 의원직 상실을 각오하고 한다. 어차피 후벌로 진로한 거 득점하기 위해서 정치는 어쩌면 배지를 떼고 이뤄야 이기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지 있는 길 또 가는 게 정치는 아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대학 시절의 소수파였기 때문에 선거를 하면 판판이 깨져요. 그런데 선거를 할 때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 운동권들은 좀 숨겨야 될 사람들도 있는 건데 노출이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노출되는 순간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상황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인데 근데도 끝까지 선거에 후보를 냈거든요. 한 번은 후회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저는 꼴찌했어요. 총학생의정 후보로 나가서 꼴찌를 했는데 제가 그 소수파에 몸담고 있는 상황 중에서는 표를 제일 많이 얻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바로 생활정치 이런 부분을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제 이념으로 싸우는 그런 시대는 같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학교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대안을 갖고 와라. 그리고 소통을 해야 된다. 너희들은 맨날 대중을 추수하고 있는데 대중은 추수하는 게 아니다. 대중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 소통을 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저는 그게 격하게 동의합니다. 우리 성수님은 제가 성수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선구자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어쩌면 너무 정상인 거다. 정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의원적인 얘기를 마무리하면 그래서 제가 약속은 하나 드렸습니다. 3월 8일 전에 전 당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겠다. 저도 한 표를 투자하고 저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지만 저는 보좌진들은 지금 사표 쓰고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좌진들을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해고를 합니까 보좌진을 저부터 해고를 하니까 제가 뭐 고용할 권리도 없지 않습니까 참 근데 나는 이렇게 해고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보좌진들의 입장에서는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냥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오지 마세요. 이러고 단기위원회 재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은 너무 괜찮은 해고가 아닌가요? 대장이 먼저 끝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병태야 어떡하니? 아니 여기 보좌진 중에 저희 예전에 극단에서 제가 극단 한강 출신인데 그랬구나. 그런데 이 전화해서 연결해 드릴까요? 권병태 지금 현재 보좌관이 극단 한강에 지는 단원이 아니에요. 지 여자친구가 단원이에요. 권병태 특집을 한번 해야겠네. 그런데 이 권병태라는 이 순정남이 지 여자친구의 그 직장인 극단에 거의 출근 도장을 찍는 거예요. 와가지고 왠지 왜 이렇게 안 놀랍죠? 네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런 희한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출신으로 일용직 노가다가 돼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10년이나 했죠. 서울대 출신으로 온갖 권력들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뺏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걸 저는 병태를 통해서 봤는데 그게 저희 의원실 보좌관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해고합니까? 너 그분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건 뭐 고기 찌고 또 녹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조정훈 의원의 정책을 부각시키려면 나경영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경영? 네 나경영의 원더풀 7대 공약 부동산 관련된 그렇죠. 그걸 내놨습니다. 원더풀이 원하는 만큼 더 짓고 풀 건 풀겠다. 그래서 원더풀이래. 그래서 저는 아니다. 이 원더풀은 대부업체 광고다. 솔직히 이게 공약이 대부업체 광고랑 똑같아요. 진짜라니까? 왜냐? 7개 공약 중에서 첫 번째 공약이 세금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공시지가를 70%로 제한해두겠대. 그래갖고 10억짜리 집을 7억짜리로 세금을 매겼대.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청년들에게 1억 얼마 주겠다고 1억 1700만 원을 주겠다. 애기나면 근데 뭐 청년 혼자 있을 때는 27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4500만 원을 주고 출산을 하면 4500만 원을 더 줘서 1억 1700만 원을 주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재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5만 쌍에서 6만 쌍 정도가 결혼을 하는데 이 재혼은 그냥 그러면 언뜻 계산해도 5조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이 40조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일단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네요. 39세 이하. 맞아요. 대출하면 뭐 이자 갚아주겠다는 대출 이자를 내주니까 은행에 돈을 주는 거예요. 저는 본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잘 들어보면 이건 대한민국 출산화 가격 매기기예요. 아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1억 얼마 안 되면 더 올려줄게. 이거잖아요. 그렇다고 나옵니까? 우리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거에 대한 본질적 이해부족이에요. 고민도 없어요. 이 정도 돈 없어서 못 낳는 거 아니겠니? 돈 줄 테니까 애 낳아. 낳아줘. 뭐 이거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돈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이자를 주는 데니까 더 열받는 거야. 너를 갖다가 돈 줄 테니까 알아서 써. 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4,500갚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500갚고 아이한테 교육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은행에 그냥 주는 돈을 주는 거야. 은행에. 자 일단 빚을 져갖고 와라. 그러면 그 대출 이자를 3년간 내줄게. 자 4,500갚 줬지.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 준 겁니까? 은행한테 준 거지? 이런 공약을 내놓고 감히 서울시장 후보가 되겠대요.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를 아직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꺼이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낙영영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허경영 씨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허경영 보다도 못해요. 어떻게 같이 후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안 되고요. 또 청년들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좀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좀 사과하면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쿨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절대로 사과를 안 하죠.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절대로 사과하네. 그러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꼰대 꼰대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제가 이 기회를 이어서 제가 첫 번째 냈던 공약이 혼삼에 대한 역차별 금지입니다. 혼삼 역차별 금지. 혼삼노라고 아시죠? 혼자 사는 분들.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가 33%입니다. 맞아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삼들은 우리 사회에 살면서 대단한 역차별을 느껴요.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제가 둔촌동 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에 갔는데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만 세대. 그래갖고 집주인들 다 나눠주고 한 4천 몇 세대가 일반 분양인데 혼삼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한 세대도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주택 청약을 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가점이 안 나와요. 아이도 없고 근데 내 거 세금 내 거 다 내고 근데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33%까지 많아졌으니까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장려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 싱글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맞아요. 여자가 여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26살이 되고 결혼 안 하면 싱글세를 물렸어요. 너는 사회에 할 일을 못한다. 그건 중세적 정책이 아니고 고대 정책이죠. 그렇죠. 고대 로마니까 그 정신이 아직도 온 거예요. 그렇네요. 저는 그렇다고 애 낳는 게 아니다. 혼자 사는 삶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편리하게 해줘야 실은 결혼하지 않으면 못 살게 만들어서 결혼하고 애 낳게 만드는 건 그게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택하게 해야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저 압니다. 살다가 연애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고 싶은데 전세 자금 마련할 거 없는 건 대출해 주면 고맙죠. 그 정책을 지지합니다. 다만 이거를 혼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혼하게 만들고 애를 만드는 거는 중세 정책도 아니고 고대 정책이다. 맞다. 싱글세에 대한 역차별들을 다 해소하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서울시장이니까 국가정책은 모르겠고 SH공사 서울주택공사 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1인 주택을 의무화시키겠다. 1인 주택을 1인 저희가 2019년에 집 더 짓자는 게 아니에요. 네.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 여론조사를 하셨습니다. 30대 여성분들 중에 공공임대를 원하느냐 집을 원하느냐 70%의 분들이 주택 청약을 원했어요. 주택 보급률이 3%. 왜 안 되느냐 청약을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점수가 혼자 살면 20대 30대는 2, 3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등급이 안 나와요. 50대가 되면 1순위가 나와야 되는데 1순위가 안 나온다니까요. 59점 나와요. 50세가 되시면 혼자 사는데 그때 이제 거의 끝났죠. 지금 근데 65점, 70점 나오잖아요. 그냥 주택 청약은 근데 정말 미안한 게 그런 싱글분들이 혹시나 해서 다 주택 청약이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쓸리라고 희망도 없는데 다 있어요. 이런 것들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적정 비율의 1인 가구 또 1인 혼자 사는 분이 84제곱미터 필요 없거든요. 방세계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SH공사가 하는 건 서울시장의 가장 막강한 권한은 저는 재개발 인허가권입니다. 닥치고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장의 막강한 권한은 재개발 인허가권이거든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을 할 때 적정한 비율에 1인 주택이 없으면 허가하지 않겠다. 그래서 1인 가구들도 1인 가구들도 주택 소유의 욕구를 인정해드리겠다. 이거 좋은데요? 이런 정책을 해야 실질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 싱글들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데 왜 노란당은 이런 정책을 못 내놓죠? 아쉽죠. 맨날 싸움하라잖아요. 남자들하고. 그래서 제가 가산 좀 달라고. 공약을 내고 국회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 1호 공약이 뭐예요? 제가 혼삼 정책 했습니다. 혼삼이 뭐예요? 그러시니까 동료 전치 국회의원께서 혼자 사는 사람 1인 가구입니다. 야 틈새 시장 잘 공략했나 진짜 근데 실은 그게 틈새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33% 어떻게 틈새예요. 저분도 지금 혼자 살아요. 지금 이혼하고 그래서요? 아 둘 다 그래 둘 다 참나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떳떳하게 편리하게 살게 해드리겠다. 우리 여기 분위기가 아주 다들 격공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1호 공약은 그렇다 치고요. 또 내세우고 있는 그런 다른 후보들이 안 하는 공약 진짜 좀 무거운 거 빼고 살짝 강약 중강약이지 않습니까? 약하다고 하시면 화내실 텐데 반려동물 정책이 있습니다. 저도 개 키우거든요.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등록이 천만입니다. 서울은 꽤 많죠. 근데 제가 공략한 게 두 가지인데 반려동물의 공공의료보험 제도 와 야 이거 나도 모르게 야 마음에 드십니까? 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게 생활 진보에요. 야 이거 진짜 병원에 갈 때마다 솔직히 이게 얼마나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배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솔직히 몇백만 원씩 나와요. 지갑 비는 거 보면 진짜 솔직히 진짜 내가 이걸 갖다가 우리 아들한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입 밖에 딱 꺼내 놓는 순간 또 정말 제대로 된 반려인들이 우리 개는 왜 왜 아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 만들고 각 구별로 반려동물이 갈 수 있는 보건소를 만들겠다. 야 보건소까지 반려동물 보건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의료 숙가가 표준화가 안 돼 있잖아요. 병원마다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면 얼마인지 다 카페 들어가서 검색해 보고 가야 되는데 가도 손해봐. 가도 왠지 왠지 바가지 쓴 것 같아. 그래서 의료 숙가 표준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보험을 만들고 좋은데? 네. 이런 게 생활 정치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상상하기 싫어지지만 장묘 시설들 있어야 돼요. 네. 무지개다리 건널 때 아 나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아들이 진짜 동생처럼 이 바람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잘 때 요즘에 이제 혼자 자는 연습 막 시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혼자 잘 때 무서우니까 나 바람이 좀 안고 자고 싶어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얘가 언젠가는 10년 후에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지금 현행법은요.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면 일수예요. 일반 쓰레기예요. 맞아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벗겨서 다들 불법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규격 다 갖춰서 혐오시설 되지 않도록 그래서 가는 마당에 좀 마음도 아픈데 그런 것같이 서럽지 않게 하겠다. 아니 지금 있잖아요. 골때린 게 이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어떤 선동들이 가능하냐면 특히 의사들이 이따위로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 알까 하는데 강아지 알까 하는데 받는 돈이 사람 애 받는데 주는 돈보다 주는 돈보다 더 싸다. 그러니 의사하겠냐 이러면서 선동질을 하거든요. 그게 의료보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아니 솔직히 의료보험 돼 있으면 강아지 알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람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비싸겠어요? 그런 얘기는 싹 숨기고 맞아요. 의료수거로 돈을 갖다가 받는 것이 숙가 탈영하면서 근데 그 숙가만 갖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험 제도는 반드시 만들 수 있고 지금 민간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 감율이 1%도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보험 가입하느냐 차라리 적금 들어두자. 그게 낫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성비를 확 높인 공공보험을 만들어드리겠다. 그리고 최소한 보건소 가시면 적정 가격에 다 치료받으실 수 있다. 일단 예방접종만 해도 이게 몇 건입니까? 강아지 예방접종비 장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털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진득이랑 이런 거 방지하는 그 약 그리고 또 두 달인가 석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또 구충제 먹이는 약 이러면 꾸준히 먹여야 됩니다. 그거 해줘야죠. 근데 이거를 의료보험 제도가 되면 보건소에 가가지고 그냥 무료로 해준다거나 정말 실비로 해준다거나 우리 의료보험 과제 처음 몇만 원 내는 거 3천 원 그건 하실 수 있잖아. 3천 원이야. 아이고 야 3천 원이야. 예측 가능하니까. 야 진짜. 그게 사는 거죠. 그게 좋은 세상이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를 더 우리 강아지를 더 사랑하고 걔한테 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유기가 훨씬 덜 될 거고. 그렇죠. 유기를 어떻게 막을지를 생각해봐요. 지금.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면 양대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가 주사일제고요. 두 번째가 기본소득입니다. 그렇죠. 저는 주사일제의 사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은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시간 단축이죠. 제가 봤더니 우리 사회에 이미 주사일제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미국은 기업의 25%가 주사일제를 하고 있고요. 다들 유럽 알겠다 하는데 우리가 되겠냐. 여러분 일본 아시죠. 일본 우리만큼 일 많이 하는 일본 자민당에서 주사일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나온 보고서에 이제는 주사일제 해야 된다고 일자리를 좀 나누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사일제가 정착이 되면 일노동 균형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재원이 꽤 많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옮겨가면서 사실상 조금 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일제를 꺼내질 않아요. 입 밖으로. 왜? 다 기업으로부터 돈 받고 돈 받아 쳐먹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 간 게 2004년 그렇죠. 16년 흘렀는데 그때 저희가 국회에서 조사해가지고 여론을 봤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라 망한다. 언론들이 앞장서서 그랬죠? 네. 조중동? 네. 나라 망하지 않아요. 나라 망하지 않았죠. 아니 조중동 사주는 주사일이나 근무하나? 글쌍한 지는 4일밖에 근무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주사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가정이 없어?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사일을 이미 하고 있고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에드윌 아시죠? 그럼요. 공무원 곳이 거기에도 주사일제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주사일제가 사람 채용하는 아주 확실한 인센티브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사일제를 할 때 임금이 실질적으로 깎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일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서 하는 그룹 대기업들이죠. 최고의 인재를 하기 위해서는 주사일 같은 혁신적 제도가 필요하다. 그럼 정부가 할 거 없죠.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세요. 두 번째 그룹은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룹들. 좋은 건 알겠는데 인건비 더 쓰기에는 좀 어려운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데는 저희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 보조금을 적당하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주 5일에서 주 4일에 했는데 생산성 20%보다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생산성은 늘죠. 당연히. 4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딱 일하고 목요일날 다음 주에 봐.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제 불목이 되는 거예요. 목요일날 다음 주에 봐. 우리 연말에 옛날에 지난해 크리스마스도 3일 쉬었고 1월 1일도 3일 쉬었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매주 3일씩 신다고 생각하면 4일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일하는 패턴들을 조금 섞어주면 맞아요. 누구는 화요일에서부터 일하고 누구는 월요일에서부터 일하고 맞습니다. 누구는 수요일에서부터 일하고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바꿔주면 어떤 일도 가능하냐면 육아휴직을 기껏해봤자 지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법에서 한 1년 정도라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월, 화, 수는 아빠가 보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 목, 금은 엄마가 보고 그렇죠. 그러다 토, 일은 같이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맞아요. 온갖 종류의 새로운 상상력이 가능하고 제가 주사일제를 고민하면서 전문가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성 전문가 분들을 이렇게 만져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지금 현재 정부가 한 모든 여성 정책 다 반환하고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진짜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기노동 사회. 그렇죠. 거기에 또 무슨 현상이 있냐면 아이를 낳으면 육아를 해야 되는데 여성이 독박으로 독박 육아를 독박 육아. 그러니까 장기노동과 독박 육아에서 한 명은 장기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 여성이 여기서 빠져나오죠. 결혼 전에 명동, 강남, 여의도에서 일하던 아주 잘 일하던 여성들이 육아하면 그걸로 못 가요. 그냥 동네에서 파트타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남녀 차별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유튜버들 중에서 이런 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유튜브를 하면 매일매일 일정적으로 방송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올리지 못하면 수익이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들인데 이게 정말 뭘 모르는 놈들이야. 실제로 주 4일째라 하잖아요. 유튜브 보는 시간 늘어난다? 훨씬 늘어나죠. 늘어나면 유튜브 영상 하나의 수익이 올라가 넷플렉스랑 경쟁하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진짜 이걸 모르는 거야. 오히려 주 4일째에서 주로 휴일인 날 볼 수 있는 컨텐츠와 그다음에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일하면서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잘 대응만 하면 오히려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져요. 주 6일째에서 주 5일째 되면서 실은 레저산업이 컸죠. 그때부터 우리 등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갖 송류의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등산복들이 그때 생긴 거예요. 문화산업, 레저산업 컸죠. 솔직히 진짜 저는 연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주 4일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은 공연 보러 갈 수 있게 좀 해줘. 그러니까요. 수요일 날 그제 시간에 말이야 일부러 억지로 돈 깎으라고 그래가지고 가라 그러지 말고 말이야. 왜 맨날 연극하는 사람들 이 공연을 갖다가 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냐고. 그렇죠. 야 돈 깎아주려면 니들 인마 돈을 내서 깎아주든지 해야지. 그걸 왜 우리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깎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또 그 기획자들은 말이야 배우들 돈 깎잖아. 그렇죠. 자꾸자꾸 밑으로 내려가지고 주야 짜는 거죠. 기본소득 얘기로 좀 해봅시다. 그렇죠. 이건 충분히 설마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소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실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6일 일하는 기업들 사업체에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머리는 주사일째로 가고 있는데 몸통은 주저대고 있고 꼬리는 길게 늘어져 있어요. 이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한 시간 더 쉬는 게 아니라 돈 만 원이 더 필요한 분들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애들 학원비 보내려고 난 투잡, 두리잡 다 뛰겠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소득이 들어가면 기본소득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라는 거죠. 시대 전환이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저 이재명 지사 공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주 4일제 하셨나요? 주 4일제를 직접 선언을 안 했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야 된다. 그건 뭐. 그리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생길 수 있는 작은 사업장들 이런 것들은 유예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아니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이 길이 맞다고 아세요. 제가 이걸 하면서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주 4일제 해요. 다 맞아. 언젠간 해야지. 길은 맞아. 단 지금부터 될까. 이런 거죠. 정치는 상상인데. 그때 6일제에서 5일제 왔다가 나랑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그냥 띠들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그 기억이 나가지고 첫 봤다가 되기 싫으신 거예요. 좋다 이겁니다. 제가 첫 봤다가 되겠다고요. 제가 민주당이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지금. 징계명이었겠죠. 당론에 고른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저는 예인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로 징계를 주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금태섭처럼 하니까 징계를 주는 거지. 아니 가가지고 자기 그 지역구는 돌아보지도 않고 맨날 만나는 인간들은 검찰 동료들이랑 만나고 앉아가지고 술 처먹으면서 술을 이건 빼주세요. 술 드시면서 모르니까 그거는.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은 까는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저는 미래를 논하는 그래서 저는 예인선이다. 저는 진보의 예인선이다. 180석은 크잖아요. 항공모함이니까 방향 전환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원들이 결정하면 툭툭툭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기본소득 하자. 그리고 제가 살짝 자랑인데 우리 소상공인들 영업제한, 집합제한의 손실보장하자는 거 제가 가장 먼저 주장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주장해서 헌법 23조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김두관 의원이 받으시고 다들 받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홍남기는 소급 안 된다. 너무 화내요. 아니 총리님도 소급이 안 된다. 홍의표 정책위원장도 소급이 안 된다. 이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무슨 뭐 누구 그 뭐야 그 규제를 더 하거나 피해를 더 주는 그런 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재난이 벌어진 사람들에게 재난에 대해서 이전까지 준비를 안 해놨던 거를 지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법률적 근거를. 그런데 그거를 소급을 안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받으라는 거야. 한 사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해 보세요. 이분들의 논래는 지금 법이 없었는데 법을 만들면 소급 적용하는 원칙은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원칙이 있어요. 있어요. 얼마 전에 포항 대지진이 났었어요. 그런데 너무 규모가 컸어요. 그때도 우리 정부가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 이것 갖고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포항 대지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통과시켰어요. 자 그러면 포항 대지진 분들을 지원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아니 진도 6에 지진이 또 일어날지 언제 알고? 지진 나고 특별법 만들었는데 이제부터 지진 나면 지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특별법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지금 이상한 소리하고 있는가? 이 이상한 소리들이 다 누구 입에서 나오는 소리냐? 사실은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마인드로 야 저기 세금은 다 우리 돈인데 기업 이러고 있는 데를 심지어는 거기에는 옆에 끼어 있는 애들 중에서는 저 돈은 다 일본 돈인데 이러고 있는 애들까지 같이 끼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주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상공인분들이 100% 손실보상도 바라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럼요. 50%, 60%, 70% 어쨌든 성희락도 보여달라는 거고 지금 저는 2월달에 안 된다는 기사를 봤을 때 좀 절망적이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요 장례식장이 부주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응급병원에 응급실에 있는데 이거 그대로 써주세요. 이거 좀 써주세요.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야. 지금 응급... 장례식장에 부주... 부주금 나가는 거다. 그거 죽은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부주... 죄송합니다. 오늘 완두콩 강당콩 하여튼 지금 제가 조금... 근데 지금... 조의금이라고 하셨어요. 조의금. 조의금. 부주금 혹은 조의금. 지금 나가면 병원에서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급하게 병원비 드리는 거거든요. 빨리 나시라고. 병원비 정도는 드려야지. 그렇지. 병원비 드릴 수 있는데 너 늦으면... 조의금을 갖다 어떻게... 조의금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법리 따지고 이게 지금 재난의 시대에는요. 재난의 정책이 필요한 거고 재난의 경제학이 필요한 건데 이때의 핵심은 신속함이에요. 그렇죠. 정책의 정교함이 아닙니다. 신속함으로. 네. 내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절박함이 있으면 이런 논쟁 못해요. 맞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절박함이 있으면 일단 죽어보는 거예요. 사후 약방문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소 입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죠. 아니 불이 났는데 소방서한테 야 저 불을 끄려면 너 얼마의 물이 필요한지 보고서 갖고 와. 이런 거 요구하는 소방관 없어요. 그냥 갖다 붓는 거잖아요. 그런 저기 대통령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애들이 빠져 죽고 가는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를 동영상을 좀 갖고 와봐. 이러던 대통령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다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빵에 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죄를 안 졌다고? 이 인간들은? 우리는 지금 이게 좀 재난의 시대고 이거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폐업하는 가게 수를 우리는 벽에다 두고 정치하는 사람들 정책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24시간을 또 헛되이 보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몇 명이 폐업했는지 자기 가족이라면 그거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지 자기 가족이라는 거 눈뜨고 보겠냐고요. 법리? 좋다 이겁니다. 손실보상법 만들고 그다음에 특별법 만들어서 2019년 재난을 특별하게 보상하면 돼요. 다 방법이 있고 포항 대지지는 솔직히 국가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자연재해까지 보상했는데 이번은 세금 멀쩡히 내고 있는 가게들 문 닫은 거잖아요. 그 정부 말 지켜서 이렇게 손해본 건데 이걸 보상한다 만다를 마치 시혜처럼 얘기하는 건 좀 막 화가 나요. 우리 개똥자매님이 얘기를 듣다가 이제 뒷부분을 좀 못 들으셔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사일 일요일 특근하다가 일자리 나눈자고 해서 500벌다가 400벌인데 그 돈은 기본소득으로 채워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주사일제가 함께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낮아지는 주사일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사일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한국을 포함한 기업들의 대부분은요. 임금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생산성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그때까지 정부가 기업이 떠안아주는 거죠. 기업이 떠안아주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 그런데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큰 돈도 아니에요. 맞아요. 솔직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이미 60년대에 만들어졌던 구조조정 관련되어 있는 기본 틀이 있잖아요. 맞아요. 인건비 제일 쉬우니까 잘라라. 이런 거. 혐오합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80년, 90년에 수많은 사례들이 나왔어요. 인건비를 낮추지 않고 사람들을 해고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교육시켜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갖다 찾아주는 그런데 투자한 회사들은 더 오랫동안 더 크게 성장하면서 살아남았는데. 맞아요. 아니 회사가 계속 변해야 되잖아요. 시류에 따라서. 그런데 그 변화를 맨날 사람 짜려고 할 거야? 그러면 그 회사에 누가 충성을 다하고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순간에 가는 거야. 회사가. 정말 그 진짜 대기업들은 이미 알아요. 정말 좋은 인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과 삶의 균형을 다 이뤄줘야 된다. 그럼요. 이건 이미 미국에서는 25% 중국은 보수당이라고 하는 자민당. 오늘 오세훈 후보께서 박영선 후보가 4.5 지지한다고 하셨고 저의 4.5에 대한 실은 의견을 나눴거든요. 개인적으로 박영선 후보님하고. 철모를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주사일째는요. 오세훈 후보님. 그분은 초등학생 발그릇 뺏은 사람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냥 예전 사람이야. 10년 쉰 사람이야. 그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아. 10년 쉰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냥 가서 5살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정책이고 뭐고 있겠어요? 맞아요. 뭐 조선족 얘기하고 앉아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떨어진 이유가 조선족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유권자들한테 할 수 있습니까? 조선족은 유권자 아닙니까? 정치인의 격이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논쟁할 필요도 없고 가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질문입니다. 단일화. 어떻게든 진보진영 단일화요. 네. 범여권 내에서 단일화. 혹은 내가 떨어지더라도 이 공약들 누군가 받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확 지원해주고 확 밀어주고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연대하고 그리고 나는 의원직 지키겠다. 이런 거. 출구 전략이 있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 100번 이상은 들으신 것 같아요.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 진보진영 의원들이 아깝다. 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다들 좋아하는데 감사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상품 가치에 대한 평가도 아직 안 나온 상태다. 제가 힘을 실어드리면 특정 후보에, 특정 당에 이게 지지율이 몇 퍼센트 오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 오를지 5% 오를지 10% 오를지. 그래서 저는 방금 지금 저희 출마한 지 8일 됐는데 주사일제는 버글버글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제 방송 나와서 주사일제 토론을 하고요. 주사일제와 기본소득이 어떻게 세상 바꾸는지 이제 주요 후보들이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몇 개를 저는 좀 세상에 던지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 선거는 큰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선거에 아무런 정책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냥 임물로 10년 전 그 얘기만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서울시민 여러분들에 또는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이제 간신히 여론조사에 제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이런 새로운 정치인 새로운 정책을 말하는 사람들이 유권자분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걸 한번 보고 힘을 보탤 일이 있으면 힘을 보태는 거고요. 그렇죠. 쭉 가했다. 나는 못 먹어도 고다. 하면 가는 거고요. 제가 4월 7일에 서울시청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3월 7일에? 4월 7일. 4월 7일에 진짜? 아니 성수대로에 나왔는데 그런 기운을 좀 받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모실라 그랬는데 처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저를? 네. 서울시에? 네. 저 경기도민인데요. 아 그래도 게스트로. 아 예 게스트로. 게스트는 뭐 사절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식사를 모실라 그랬더니. 그 정도 아니고요. 서울문화재단 정도를 맡겨주신다는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주소로 옮길 생각도 있으십니까? 아 주소로 옮기죠. 아니 저 취직이 되는데 서울문화재단에 아 당연히 주소로 옮겨야죠. 알겠습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네 저도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가 얼마나 경이로운 이벤트인가 바로 미래에 대한 상상을 이렇게 높낮이 없이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내가 지지율을 30% 받고 있는 후보든 1%밖에 안 나오는 후보든 동등하게 맞습니다. 상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한테서 더 좋은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존중하면서 받아서 그렇죠. 자기를 키워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점차 대세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회 변화에 큰 에너지가 폭발하는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좀 정쟁이 아니라 좀 미래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여기서 10년 쉰자니 나경영이니 이러고 싸우지 말고 그렇죠. 왜 그걸로 싸워요? 문재인을 죽이자 문재인 탄핵하겠습니다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1년 뒤에 대선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세요 그거는 그때 하시라고 470억씩 써가지고 그럴 필요 없는 거고 진짜 서울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좀 유능한 행정가 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저 같은 메뉴도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조정원 후보는 이제 공급이나 개발에 대한 마인드는 없군요. 공급과 개발? 그게 뭐죠? 그러니까 뭐 아 전 개발 지상주의자 아니면 그러니까 역세권에다가 몇 개를 갖다 짓고 뭐 이런 얘기는 없으셔 근데 난 이게 참 마음에 드네요 그건 뭐 민간이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국가까지 해야 될까요? 공공이 1가구를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위한 주택들을 좀 늘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강제를 하되 또 시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길을 찾아나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개발에 대한 입장이네요 시장과 저는 싸우고 싶진 않아요 시장과 싸워서 이긴 정부는 없었어요 아 그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시장이 공공성을 주택은 그냥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요? 내일 제가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내일 하신다고? 여기서 먼저 까세요 아 그건 저는 보좌진들한테 제가 아 도의적이지 않다? 도의적이지 않다 조금만 조금만 김성수TV 특종입니다 조금만 부동산 공급하는 방법은 건설 말고도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궁금하시면 조정은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가져주시고요 도와주십시오 1시간 동안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봤는데요 조정은 의원이랑 얘기를 하면 뭐랄까 기분이 좋아져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가 꿈꾸던 것들을 정책으로 조금씩 정리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우리가 꿈만 꾸던 것들을 눈앞에 놓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는 게 정치의 목표죠 내일 공략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제가 정치를 맞출 만큼 혼이 나든지 아니면 난리를 치든지 저는 굉장히 오래 준비한 정책입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범민주진영의 후보들 빨리 조정은 후보한테 줄대세요 빨리 줄대서 조정은 후보의 퍼센테지가 날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테니까 그와 함께 연대하면서 미래를 조금 앞당겨봅시다 그래서 미래의 힘으로 저 토착 외구들과 기득권 적패들을 물리칩시다 이렇게 사실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괜히 심판하자 뭐 이렇고 얘기하지 말고 선명하고 확실하고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세대들을 살찌울 수 있는 공약으로서 물리쳐봅시다 격이 다른 게임을 하는 거죠 우리는 리그가 다르다 우리는 최소한 메이저리그다 우리는 최소한 메이저리그고 리그가 다르다 루키들 이렇게 거기서 5세 후 10년 전 멈춘 시계를 갖고 아직도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란당이 이번에는 후보도 못 낸 것 같아요 솔직히 후보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비전과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수행 비서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는 그런 당이 네 격이 다른 게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대로 화이팅 화이팅